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해요 갱두를 정찰하고 돌아오셨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잠시 쉬세요 마침 당신께 들을 이야기도 있었어요 늑대개팀, 출동 준비는 됐나요? 저도 베로니카 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더군요 그분은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에요 네, 맞아요 저는 정말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스스로를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려 하시다니 저도 그분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희생을 한다면 트레이너 씨가 슬퍼하실 거예요 저, 정말 그분이 슬퍼해 주실까요? 네,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임무 이야기로 넘어가요 계속해서 갱두를 탐사해 주세요 상황을 봐서 특경대 여러분도 안으로 투입시킬게요 여러분을 좀 더 신뢰하게 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